네 고생하셨습니다. 이 귀한 평일 시간에 시간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쩌록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저 배우들 여러분들께 다시 즐거움으로 돌려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어쩌록 오늘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오늘 뭐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뒤쪽에서 카메라가 많더라고요 아 인터뷰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왕을 조금 따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리랑 투비였나 홍보차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인터뷰하고 아 쉼이 아니에요 인터뷰하고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꿈꿀 수 있으면 축복 축복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 안녕 네 네 안 가져오셨어요 네 아니 차 안 가져오셨냐고 아 네네 응 왜 뭐야 안 쓰세요? 얼마 안 남아서 응 굳이 막 푹 추천드리고 괜찮아서 그래 힘들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있어요 네 네 네 봄과 여름 네 다음 영상에 만나요